여기 여기 좀 도와주세요 바람정령도 저기 갈 필요가 없구요 일단 여기 있으세요 불드라곤 불드라곤은 지금 얘네들이 여기 쳐들어 오고 있군요 불드라곤 여기 좀 막아주삼 그리고 님은 만화 유지를 하삼 적절한 적절한 인원분배 했습니다 뭐야 크리어보이스하면 내 만화는 안 찾아본데 클럽 미스를 갖고 있는 애 어딨어 여기 죽었나? 아까 미스를 갖고 아 여기 있다 얘만 빨리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일단 빨리 철수 하세요 철수 하시고 다시 수만 아 아 만화 엠피 물량 펜일 좀 회복 아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여신 창도 빼버리라고요 아 그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기 어차피 불 없어 아 불 저기 한 명 있네 여기 불 한 명 있으니까 너 일로 가 어 그걸 삑살내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이제 도망가서 미스를 먹었고 쟤네 나 공격하러 오는게 아닌데 뭐지 강펀 어어 쎄보인다 도구 물약을 주세 너넨 거기만 지켜 그리고 이렇게 된거 뒤로 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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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재정비 간다 아 너 만화 좀 아껴 왠지 알아? 너 할게 좀 있어 너가 그래도 데미지가 좀 쎄거든 마가 좀 아끼고 여기 거기 있고 유일히 거기 있고 너네는 진짜 장비가 된 심정으로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된다 아 그렇지 저장요? 오케이 좋았어 오는거 다 잘라 아 저기 사마귀가 좀 문젠데 쓰읍 쓰읍 불이 누구한테 가가지? 아이 아 불이 얘 얘 사마귀 사마귀가 아 사마귀가 쓰읍 얘가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야되는데 물이 아 드디어 왔구나 죽여 어스퀘이크를 죽여 그게 붙었다 아 드디어 올게 왔어 버려야겠다 얘들아 도망치자 지체 걸렸어? 망함 죽여 그렇지 사과 하나 있는데 니가 위급할때 먹어라 알겠지 여기 버섯돌이도 있는데 너 거기서 놀 때가 아니야 아 근데 너 내 만화도 없네 드래곤이 만화 한번 쓰니까 만화통도 없고 아 여기에 드래곤이 좀 백업을 갔어야 되는데 아 아 의미한데 너라도 갈래? 어차피 바람이랑 아 땅이 바람한테 약하구나 아니 땅이랑 바람이랑 상성이 없으면은 너가 가라 너 어차피 죽어도 되거든 너는 너가 가고 거북이는 모독이 좀 막아 그리고 사마귀가 도망쳐 넌 죽으면 안돼 다른 애들은 다 죽어도 넌 죽으면 안돼 소환 펜닐 만화가 좀 애매한데 출동하자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약해 펜닐은 아니야 아 진 일단 상대 좀 좀 보면 플로라킨 플로라킨도 뽑을건데요 플로라킨하고 이제 둘중에 한명 뽑아야 되는데 셋중에 한명 일단 플로라킨은 뽑아야되고 얘가 제일 쌩쌩해요 그리고 지인이냐 아니면은 펜닐이냐 펜닐같은 경우에는 저격능력이 뛰어나요 저격능력이 아주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은 애고 얘는 탱커 몸빵이 쌩 그리고 지인은 기동력이 좀 좋나 지인은 좀 약한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펜닐? 오케이 오케이 펜닐 어 번개돌이 번개돌이 돼 툭툭진 나 만화 좀 있나 저격해 멀리서 다음던 크리어 보이스 써야되니까 그냥 도구 이거 먹여 어 뭐야 개꿀 게이득인데 이거 그러면은 얜 만화통이 많으니까 상관없어 도구 이렇게 아니아니 이렇게 툭 아 이거 HP HP였네요 아 MP인줄? 죽여 잘했어 다음 턴 너 물약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허가한다 강펀 그러니깐요 나 MP로 봤는데 망암 아 다 아 일단 너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먹어야 돼 그리고 얘 저격해 얘 졸라 쎄거든 너는 너 여기서 딜 좀 분산시켜라 좀 딜은 확실하게 와갖고 나 비켜봐 얘 얘 얘 얘 냅둬 죽이지마 얘 얘만 죽여 지원가 괜찮아 아 이거 아까 그거 HP 30 그거 다 30 주는 거였네요 너 철수해 근데 북쪽은 애초에 몇 명 없어서 괜찮았어요 드래곤 힘내 힘내 드래곤 할 수 있어 너도 철수했어 그리고 여기는 냅둬도 될 것 같아요 지네들끼리 싸우게 펜닐 여기서 저격되기 내가 스마는 자리를 잘 잡지 너도 여기서 일단 대기 그리고 소환 얘한테 또 MP MP 물량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다 떨어졌다 40개짜리 밖에 없다 얘부터 소환 좀 멀리 소환 다음은 진 진 소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MP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번쯤은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진을 여기다 소환을 딱 해줍니다 이제 부터가 진짜 어어 거기 거기 있어 어 서로 싸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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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지 내꺼 아니지 어디 어디 공격 아 여기 밑에 있는 놈 그렇지 사마귀 사마귀를 줘 그래 잘했다 잘했다 리얼 잘했다 칭찬해줄게 근데 북쪽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요 여기 죽방 한 대 쳐서 내보내고 일단은 도구 빨리 먹여 일단 누가 모르도 저 사마귀는 약간 좀 위험하거든요 얘도 약간 좀 위험하거든요 가까이 오는 건 잘라 어쩔 수 없어 가까이 오는 건 짤라 최대한 붙어있어 이렇게 얘기해 너 만화 없네? 야 꺼져 어쩐지 공격이 안되더라 소환 아 얘 피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가자 다 쳤다쳤네 너 가구 니가 에이 HP 하나를 들어 그냥 걔 그거 먹을 시간에 새로운 애 소환하는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물약 들고 와서 거부갓 좀 지원해줘야죠 사실상 애매한게 얘네들이거든요 이 사마귀의 방향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사마귀가 나에게 덤비면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나이스 우리 중립 아 쓰라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강펀 강펀 여기서 철수를 해 아 좋은 생각이야 거북이 살았구요 하고 여기서 어케 한번 날려줘 그치 그리고 저격을 해 크로코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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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은 웬만하면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깝을 치니까 죽이긴 죽여야죠 그리고 그리고 아 얘네들이 약간 문젠데 바람 지니 얘 좀 원호 좀 해줘 그리고 플로라킨이 아냐아냐아냐 펜리리 얘 저격해 그리고 플로라킨이 제일 죽여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개꿀 개꿀 선택 어어 거기있어 넌 거기있어 세이브 세이브 한번 합시다 오케이 도망간다 그리고 죽빵가 이거 죽빵 그리고 얘는 죽여 마무리 가능? 그럴줄 알았다 나나 없으니까 도구 미리 쳐나 미리 쳐나 저 위에서 거북가시랑 애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얘부터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못오게 하시고 못오게 하시고 아 쟤 이거 좀 아까운데 크로커다일? 아 마무리 안돼 크로커다일 됐어 됐어 정 마스터 별거 없어 그냥 턴 좀 아 크로커다일 몸빵 좋아 소소하네? 크로커다일이야 너도? 죽여 일단 진 만화 다 썼어 진 들어가 그리고 아 이거 쓰면은 됐어 위에 몬스터 몇개 없거든요 세개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피면 충분할거야 그리고 너 철술 빨리 그리고 이 사마귀가 문제거든요 여기가 강해요 지금 여기가 강한 이유가 사마귀에다가 터틀 거북갓 그게 문젠데 호크킹이 일단 가서 얘 쓸어 그리고 플로라킨이 얘 맡아 이 정도는 네가 쓸 수 있지 않니? 크로커다일 슬슬 슬슬 만화를 채울 때가 됐는데 펜닐 저격하다가 이거 디즈필인데 하지마 저격하지마 그냥 저격하지 말고 애 대기해 그리고 소환하고 애들 상태를 좀 보면 애 좀 채우되고 버섯돌이 버섯돌이 소환합시다 버섯돌이 물약 좀 많이 넉넉하게 들고 소환합시다 버섯돌이가 출동할 때가 됐어 생각해보니까 버섯돌이 잊고 있었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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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돌이 넌 해낼 수 있어 어차피 너 물약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그냥 죽어도 돼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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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돌이의 행방이 이 게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일단은 너 할 일 하셈 그리고 너도 할 일 하셈 이정도면 임시방편으로 거북가 쓰기에는 최적이다 얘로 와서 여기서 물들게 왜냐 너는 이제 마너를 다 쓸거야 대기해주고 거북가 달려라 사막이 온다 넌 여기 도구 먹어놔 그리고 맘을 해야 된다 그치 얘도 죽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굿 어느정도 만화는 많이 회복됐어 좋았어 컷 아 일단은 쟤네 안 올라오니까 아니야 아 그냥 대기해버렸네 후 소환해 많이 소환해 들어와 들어와 어차피 턴 제한도 없겠다 디지를 준비하고 들어와 승리조건 뭐지? 정마스터를 쓰러트릴 경우 오케이 아 어스케이크 쓸걸 이렇게 해야될 경우 답은 하나지 나머지 애들 철광석은 필요없구요 사실 뭐 좋은거 안들고 있죠 만..만도라코라 뭐야 좋아보이는데 단단함도 필요없고 단단함도 필요없고 오케이 가자 디질 시간이다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거북카츠한테 힐 줄 시간이 없겠다 이해해주세요 거북카츠 가자 폴로라킨 아 좋아 죽이러 가자 내가 공격을 안하니까 공격을 안하니까 공격할 줄 모르는 친구 같애? 죽었다 우리 크로콜 크로콜 크로코다일진 건들지마라 넌 빨리 쳐을 수 있어 자 마쩍 떠 공격하자 공격하자 저 사마귀만 어떻게 건들지말고 공격이다 얘는 아 불이 없네 불이 없으면 바람으로 그리고 저격 좋았어 쟤는 쟤는 크로코다일도 죽여 만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소환하고 아 만화 물력도 다 썼다 죽여 다가오면 죽인다 아 사막이 소환했네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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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일단 집에 가 여기 비이면 이리로 안 오겠지? 얘는 일단 도구라도 먹자 철수 시켰다가 사막이 오면 아니 얘 밑으로 빼서 얘랑 맞짱 뜨게 하려구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펜닐 저격대전 가자 잘했어 그거야 막아 공격해 잘했다 오! 뺏어지네? 개꿀 뺏었다 됐는데요 일단 철수 24 또 공격가능한 애가 없나? 24 23 요거 쇼부다 쇼부다 오케이 가자 가자 거북갓 가자 거북갓 거북갓 쇼부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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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어 시작부터 크흠 시간을 되돌리는 자 아 만화물략이 없어 만화물략이 있으면 얘까지 어떻게 공격을 해보는데 크흠 크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거북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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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해냈다 아 어 미쳤다 흐 출구가 어딘데 제 생각엔 출구가 여기 같은데 아니 뭐 뜬금없이 뭐 끝판급이야 잠깐만 우리 지금 애들 다 씹청 났는데 사마귀가시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고 팽리갓은 만화만 채우면 되고 얘도 조금 호크킹은 이제 못써 일단 저장 저장하고 얘가 어스죠 어스면은 불 사실상 내가 제일 힘들어 힘든 앤데 사실상 가운데가 마법진이 많아서 가운데를 빨리 먹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사실 근데 물약도 다 쓰고 후회의 석판 면발이 없긴 해요 일단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장했겠지 이렇게 감사합니다.